아 으 으 어 뭐예요 제가 나쁜 남자를 위해서 저 가르쳐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드실라고요? 아 전 먹지 말라고요? 젓가락이 하나밖에 없네? 하나밖에 없으면 뭐 나만 먹으려는 건가? 내가 저번에 또 미안해 왔고 칭... 찐닙힘 미안해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먹으면 안 돼요 안돼 진짜 다이어트 중이에요 진심이에요? 저 요새 계속 안 먹어요 그럼 나만 먹어요? 진짜로? 아니요 나만 먹어요 그러면? 아니요 차만 먹어요 진짜 안먹어요? 음 맛있어요? 저도 하나만 먹을게요 아니 이건 살 빼야 할 거 같아요 나 안오니까 먹어보니까 아후 아 왜 그래요? 아뇨 왜 그래요? 왜 그러세요? 어머 눈물 흘려 와 왜? 뭐? 왜? 무서워 일부러 이렇게 해놨죠 와 겨자가 많은데요 일부러 그런거 같은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것도 그래 우와 미안해 오늘은 내가 짰어 하하하하하 뭘 빼줘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나는 또 있어 어머 예방 뭐하는거야 그껏 그껏 충고를 쳐줬더니 선생님 등에 칼을 꽂아 자 그래서 이제 총 리허설을 할거에요 정말 이제 실전 같은 틀리면 어떻게 하라구요 아닌 척 그 웃지 말고 웃어도 너무 요염하게 웃어야겠죠 그치 그치 아니 진짜 제일 중요한거 즐기는 듯이 여유롭게 즐기면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준비 다 했어요? 네 음악 주세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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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